안녕하세요. 뒤늦게 열공하고 있는 IT 김부장입니다. 오늘 또 Oracle SQL을 공부할 건데요. Oracle SQL 중에서 조이닝 테이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oin, Inner Join, Outer Join에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Live SQL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인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만드는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은 SQL 디벨롭프로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uery 툴은 SQL 디벨롭프로 사용하고요. 내용은 한 번에 F5번을 눌러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옆에다가 빼고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조금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될 것은 인트로적션 밑에 Join, Syntex가 있는데요. 오라클 대 안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번역해서 보니까요. 오라클의 문법이 있고 안씨의 문법이 있는데 우리는 레코멘드합니다. 안씨, Syntex를. 오라클에서 나온 학습 사이트인데 안씨를 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라클 문법에 너무 익숙해서 아마 오라클 문법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만 봐도 간단하게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Join을 하는데, Cross Join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Join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오라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테이블 두 개를 놓으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테이블 세 개, 세 개의 값이 있는데 이 세 개, 세 개의 값을 전부 다 풀로 Join을 해가지고 아마 가져오겠죠. 아홉 개, 세 개, 세 개니까 3, 3은 9에서 9개가 되고요. 안씨 Join으로 하면 이렇게 Join을 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밑에 내용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Join을 두 개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Join, 그리고 안씨를 사용하는 Join 이렇게 했는데요. 크게 저는 오라클을 사용하고 또 오라클에 대한 유튜브를 만들기 때문에 안씨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Join에 대한 내용이라서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Inner Join은 이렇게 두 개를 Join해서 하면은 토이 아이디와 브릭 아이디가 같은 것만 가져올 수 있다. 제가 한번 테이블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디가 같은 것 2와 2, 3과 3이 같으니까 2, 3의 값을 두 개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오늘 시간을 지나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안씨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오라클화 시키면 From절에 테이블을 놓고 On 대신에 Layer를 놓아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Auto Join이 나오는데요. Auto Join은 안씨는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써볼게요. Auto Join이라 하면 어떤 것인가 Auto Join은 플러스 기호를 넣게 되는데요. 이 플러스를 넣지 않으면 토이 아이디와 브릭 아이디가 같은 것만 가져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아이디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가 같은 것만 가져와야 되니까 2와 3 두 개만 가져오게 되겠죠. 2와 3 2와 3 두 개만 가져오는데 플러스를 붙이게 되면 이 테이블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앞에 있는 토이스에 있는 이 테이블의 값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플러스를 붙이게 되면 즉 브릭스가 플러스가 붙었기 때문에 브릭스 테이블은 옵셔널한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이 테이블은 모두 다 가져오고 브릭 아이디 중에 토이 아이디와 같은 게 있으면 가져와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즉 토이스 테이블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토이스 테이블은 1, 2, 3이 다 나오고요. 브릭 아이디가 같은 게 있는 경우 2와 3이 있으면 나와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4도 있지만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브릭스는 옵셔널한 테이블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나옵니다. 하지만 토이는 메인 테이블이 되기 때문에 1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1의 내용은 이 값에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보시면 1의 내용, 1의 값은 이 값에서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브릭스의 값은 전부 다 널로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아우터 쪼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더바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은 쪼인의 값이 없기 때문에 1번은 뒤에 브릭 테이블이 다 널로만 나오고요. 있는 값만, 브릭 아이디가 있을 경우만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아우터 쪼인입니다. 토이스 테이블은 그대로 나오고 브릭스 테이블은 옵셔널하게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만약에 거꾸로 토이 아이디에다가 이렇게 넣고 브릭 아이디를 빼면 역으로 되겠죠. 브릭 아이디 2, 3, 4는 다 나오고 2, 3, 4는 나오고 토이의 1번 아이디의 값은 나오지 않고 4번은 나오는데 앞에 값이 다 널로 나오겠죠. 토이스의 값이 왜? 토이스가 없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죠? 2와 3은 나오고 같으니까 나왔고 1은 없는 거죠. 토이스의 1은 그래서 1은 빠지고 브릭 아이디가 메인 테이블이죠. 플러스가 안 붙은 테이블이니까 브릭이 메인이기 때문에 2, 3, 4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걸 보시고 양쪽에 다 플러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붙이는 퀄리는 오류입니다. 아우터 쪼이는 한쪽에만 붙여야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양쪽에 붙이면 값을 가져오는 의미가 없어지죠. 메인 테이블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메인 테이블을 중심으로 옵셔널한 테이블은 플러스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에서 아이디도 같고 그 다음에 컬러도 같은 거를 가져와라.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면 컬러 토이 언더바 컬러도 같고 브릭 언더바 같은 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토이스테이블은 메인 테이블이라고 그랬고 브릭스에 브릭 아이디가 옵셔널하게 붙었기 때문에 얘는 옵셔널한 테이블인데요. 두 번째 브릭 컬러는 옵셔널하게 만들지 않고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토이스의 브릭 아이디가 플러스 기우가 붙은 아우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토이스는 세 개가 다 나오고요. 토이스는 1, 2,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브릭 아이디는 4가 빠진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토이 컬러를 이렇게 넣게 되면 1, 2, 3에서 컬러가 같은 것만 가져옵니다. 컬러가 같은 것만 즉 1번이 빠지겠죠. 왜? 여기 아우터 조인이 없으니까요. 1번이 빠진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플러스를 붙여주게 된다면 브릭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이 옵셔널하게 되기 때문에 토이스 테이블이 메인이 확실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토이스가 1, 2, 3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요. 1, 2, 3이 나오고 값이 없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아우터 조인을 만들게 되면 하나만 이렇게 아우터를 만들고 하나는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터 조인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우터 조인은 DB 성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하겠지만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그냥 두어라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아우터 조인을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스칼라 퀄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렇게 셀렉트 해서 프롬젤에 브릭스를 넣어서 가져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값이 널이면 값이 없으면 만약에 세이프다 이런 걸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값이 없으면 안 나오면 되잖아요. 얘는 근데 만든 김에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면 토이스의 모든 컬럼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 브릭 쉐이프를 가져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쿼리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토이스의 아이디가 브릭 아이디를 넣고요. 토이스의 컬러와 이 컬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 없애고 브릭스도 없애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 브릭 쉐이프의 값만 가져온다면 이렇게 널을 가져오고 큐브, 큐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값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 되지만 어떤 값이 달라지겠네요. 여기에는 브릭 아이디와 브릭 컬러도 가져왔지만 브릭 쉐이프만 가져온 거죠. 아래 테이블은. 하지만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면 너를 가져오기 때문에 플러스인 아웃조인을 걸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쿼리를 아웃조인을 걸 때는 이렇게 아웃조인을 걸어서 가져와야 하는지 아니면 스컬라 쿼리 이렇게 셀렉트 문에 쿼리 문을 넣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가독성도 달라지고 성능까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꼭 기억해서 이 아웃조인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라이브 SQL은 아웃조인까지만 하면 되는 내용이네요. 오늘의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연말인데요. 올해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IT 늦게 공부하면서 기록을 남기는데 상당히 저한테는 좋은 시간입니다. 기록을 남긴다는 거 내가 공부한 걸 남긴다는 게 가끔 저도 이제 와서 보게 돼요. 롤업과 큐브를 얼마 전에 사용할 때 또 어넬리틱 펑션을 제가 올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가져다가 쓴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제가 만든 거지만 기억이 안 났는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니까 도움을 많이 받게 되네요.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계부터 abe